국민의힘은 화천대유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정인 채택을 수용하고 민생 국감을 위해 협조하라. 국민의힘 측은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화천대유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정인 채택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진상규명을 위한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은 그의 아들을 비롯하여 윤석열 후보 아버지와 진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천하동인 사모 김만배 씨 누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으로 호흡을 받고 있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되려 화천대유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수십 명의 명단을 한꺼번에 증인 명단에 올려놓는 묻지마 증인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을 특정대선후보에 대한 헐뜯기 청문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우리 여당 측에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화천대유 실소유적 어혹을 명쾌하게 밝혀내는 진실국감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생국감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화천대유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